전 이 사고에서 살아남았습니다. 그런데 보험회사와 두 군데의 술집은 수술비와 의료비 지불을 거절했습니다. 하지만 버클리 법률사무소는 수술비, 의료비 외에 이 사고를 마무리 짓는 데 필요한 비용까지 지불해 줬습니다. 교통사고나 어떤 상황에도 전 버클리 법률사무소를 추천합니다. 버클리 합동법률사무소는 대형사고 교통사고 견호사 그룹입니다. 문 덕호 주 시애틀 총영사가 지난 6일 목요일 스포켄시 더블트리 힐튼 호텔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123명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 및 증서를 수여했습니다. 이 행사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개최됐으며, 문 덕호 총영사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한국이 오늘날의 정치적, 경제적 번영도 이룰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하고,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참전용사들과 후손들이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데이빗 컨던 스포켄시장은 베테런스 데이를 앞두고 뜻깊은 행사를 마련한 한국 정부에 감사하고, 한국의 성공에 밑바탕이 된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노고에 경의를 표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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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